한국임업진흥원 2012년 1월, 우리나라 임업과 임산업의 새로운 희망이 싹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임업기술서비스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의 개원 임업의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목표로 모든 임업인의 염원으로 탄생한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연계개발 성과를 실용화시키고 고부가 가치 실현을 통해 산주 및 임업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임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푸르른 산화를 만들어낸 의지의 대한민국 척박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 국민들은 강한 신념과 뜨거운 열정으로 예전의 푸른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그 신념과 열정을 이어받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국민과 임업인, 정책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목소리를 경청하며 고객이 필요한 일을 먼저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 보급, 임산물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산림공간 정보의 생산 서비스,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까지 토탈 임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업과 임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신환경 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임업.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새로운 비전 2020을 통해 임업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산림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임업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임업가구 소득 20% 증대 임산업 규모 17조 달성 고객 만족도 탑10 진입을 목표로 9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임업 생산 역량 강화 임산물 판로개척 지원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 목재 제품 부가가치 증대 산림인증 장비인증 활성화 산림정보 구축 활용 R&D 관리 성과보급 고객감동 경영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의 9대 전략과제와 16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로 국민과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업의 창조적인 내일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산림이용은 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미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산림의 경영을 창조해내며 그 가치를 국민 모두와 나누며 함께하는 신뢰의 이름 한국임업진흥원은 협력과 공존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나무는 거목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숲은 울창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의 나무와 숲을 통해 더욱 값진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업이 더욱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싹 틔우고 결실을 창조해가는 사람들 한국임업진흥원의 도약이 새로운 비전과 함께 힘차게 시작됩니다. 임업인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신뢰를 임업의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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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